어? 저거 뭐야? 어? 저거 뭐지?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가셨나? 나가보자 어? 나가보자 선준이 성원이가 바꿀 수 있어? 나가... 산타 할아버지가 뭐지? 그랬어? 응 그러면... 터네빠든가? 저거 터네빠든가? 어 혼자서 갈래 진짜? 엉구름이만 갔어 엉구름? 네 갔다 와봐 그럼 선준이가 같이 갈래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자 소균형 황가에 이동해 황가에 이동해 잠깐 쌍둥이에게는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까요? 그 다음 어디로 가야지? 황가에 이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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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서준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서 선서준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선물을 보냅니다 이 신비로운 망토를 입으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한 어린이가 됩니다 힘이 세지니요 아니요.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. 이 쌍타 할아버지는 쌍둥이를 믿어요. 쌍둥이, 화이팅! 희생!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빨간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밤을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단 하루라도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준비했습니다. 사원아, 그거 뭐야? 힘 세지는 망토 아니야? 힘 세지는 망토 아니야? 맞아. 맞아? 한번 해볼까? 과연 힘 세지나? 화이팅! 이거 뭐야? 이거 깨부실 정도 힘 세는 거 보자. 자, 봐봐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힘이 너무 세는데? 이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? 이거 마마 모두 힘이 돼주나? 언니는 힘이 되나? 도와줄 거 없어? 지금은 없어요. 지금은 없어요? 누나한테 물어볼까? 지금은 없어요. 지금은 없어요. ీ 누나 무거운가 보다. 우라 하나 둘러줄게 우라 하나 둘러줄게 하나 둘러줄까요 하나 둘러줄까요 그런데 될 수 있어? 응 우라 하나 둘러줄게 우라 하나 둘러줄게 우라 하나 둘러줄게 왜 여기 가세요? 아, 할머니한테 이거 전해줘야 돼서 아이고, 저리 가 여기 누구 거지? 누나 건가? 형 건가? 누구 거예요? 누구 거예요? 다시 줄까? 공룡 놀이터로 출발! 출발! 옳지 누구예요? 아리 내 거 아닌데? 누나 거예요 누나 거예요? 어, 저거? 내 친구 건데? 친구 누나는 뭐예요? 윈니아린 아이고, 다 아닐까요? 어? 윈 누나 좀 위에 있대 성아, 출발! 아, 지금 어? 예니 누나 맞아요? 혹시, 이거 맞아요? 고마워요 아빠 맞잖아요 사라졌어? 응 잘했어 응 응 어? 아이카이 아오 나는 엄청 나쁜 앗당이다 나는 엄청 나쁜 앗당이다 나는 엄청 나쁜 앗당이다 이 놀이터를 따주러 왔다 히어로 만화에는 항상 약간 2, 3% 부족한 앗당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제 아는 후배가 연기를 전공하는데 부탁을 들어줘서 함께 작전을 짜갔습니다 이 놀이터는 다 내꺼야! 이 놀이터는 다 내꺼야! 안돼요 안돼요 이건 다 내꺼야! 내가 다 놀다가 부쳐버릴거야 안돼 우리 힘을 보여주자 자, 사완아 또 한번 엄청 강하구나 너 이름이 뭐느냐? 이서준인데 이서준 이서준 너의 형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형이 맥거봐 형이 맥거봐 어쩔 수 없군 그렇다는 아빠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아아 아 다음 봐라 안 돼 아빠는 안 되느냐? 망두에 힘을 믿어 아이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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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게 빨리 가 내가 이렇게 나쁘게 군건 난 친구가 없어서 그래 비쌍하네 어우 비쌍한데 악수 이제 난 물러갈게 옳지 안녕 친구들 난 너의 친구다 알았지? 난 그럼 이만 나의 별로 돌아갈게 맞네 이거 없으면 우리 별로 못 돌아가지 하이파이 옳지 우린 친구야 하이파이 안녕 용감해 박성희 사봐요 고마워요 아주 미꾸랄이고요 엄마만 자주요 엄마만 자주요 엄마만 자주요 밥 잘 먹어 알겠어 너네도 골고루 먹어 빨리 가 빨리 갈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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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전아 소전아 근데 산타라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 망토는 힘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너희가 해야 될 건 다 했어 왔어 vom